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SSD를 개발하고 있는 허성철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데이터 센터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및 엔터프라이즈에 사용되는 서버용 SSD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SSD 폼팩터의 최신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2000년 초반에 PCI가 도입된 이후 거의 3년마다 밴드위스가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젠3를 지나 젠4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고 있고 젠5 스펙은 일부 완료되어 내년부터 제품이 나올 예정이며 젠6 스펙도 현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능이 좋아질수록 파워도 커지고 또 서머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SSD 폼팩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쓰이는 SSD 폼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기존부터 사용되고 있던 2.5인치 U.2, M.2 그리고 그래픽 카드와 같은 에딩 카드 형태의 SSD가 있으며 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EDSF 폼팩터가 있습니다. EDSFF는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크게 3가지 폼팩터가 있으며 2.5인치를 대체할 E3, M.2를 대체할 E1.S 그리고 대용량을 지원하는 E1.L이 있습니다. 이들 폼팩터는 용도에 따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또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폼팩터 및 제품 규격들은 다음과 같은 협회에서 협의되고 제정되고 있습니다. PCI-SIG에서는 U.2, M.2, AIC 규격이 정의되고 있으며 SYNIA에서는 EDSFF 규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OCP 스토리지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SYNIA EDSF 규격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용 NVMe SSD 제품 규격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또 NVMe 협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덱에서도 SSD를 다루고 있는데 서버용 SSD는 아니지만 그림에 보시는 워킹그룹에서 오토모티브 SSD라든지 그 외의 SSD 규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은 이들 협회의 각 워킹그룹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제안이라든지 논의, 의사과정 가정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오늘은 이에 대한 최신 현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서버용 SSD의 세부 사양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페이지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현재 총 15개 정도의 폼팩터가 있으며 기존의 M.2는 11.55W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E1.S는 25W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U.2 ARC는 25W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E3 폼팩터는 40W, 70W까지 사용 가능한 폼팩터입니다. EDSFF의 세부 폼팩터가 매우 많습니다만 모든 폼팩터들이 다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보급 단계라 시장을 선택을 통해 주로 사용되는 폼팩터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M.2 및 2.5도 많은 세부 폼팩터가 있습니다만 시장을 선택을 통해서 서버용 SSD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 폼팩터들의 최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2는 올해 하마터면 스펙 개발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EDSFF에 힘을 싣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U.2는 Gen4로 그만하고 Gen5는 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U.2에 쓰이는 8639 커넥터가 제한된 지 꽤 되었는데 Gen5까지를 고려해서 제한된 커넥터가 아니고 또 Gen5에 있어서는 SI가 더 어려워지는데 SSD의 플러그와 호스터의 리셉터클로 이루어진 8639는 벤더에 따라 결합 특성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25W까지밖에 사용 가능한 U.2 폼팩터로는 Gen5 포렌 성능을 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요점이며 이를 고려한 세폼팩터, 즉 EDSFF로 가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U.2가 워낙에 널리 퍼져 있어 U.2와 관련된 많은 사용자 및 업체들이 계속하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U.2의 제품의 수명은 Gen5까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U.2의 스펙 현황은 이렇습니다. Gen5 스펙은 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작년 20년 쭉 논의를 거쳐서 올해 4월에 릴리즈가 되었고요. Gen5 스펙은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쭉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 릴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Gen5 관련해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SI 타겟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36dB의 시스템 SI 버지 중에 몇 DB를 SSD와 커넥터에 할당할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앞서 페이지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플러그와 리셉터클의 밴더에 따른 결합 특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25W 맥스인 파워를 상향할지도 논의 대상이며 R3C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M.2 현황입니다. M.2 폼팩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같은 컨슈머 향 의견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Gen5 스펙 논의는 U.2 대비해서는 스무스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컨슈머 향에서는 DUDUBY40이나 DUDUBY80과 같은 작은 폼팩터가 널리 쓰이고 있고 서버 향으로는 DUDUBY110 폼팩터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서버 향에서 M.2의 향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E1.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버 향에서 M.2의 향계로는 폼팩터 사이즈에 따라서 랜드 수가 제한이 되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윗면 2개, 아랫면 2개 총 4개 정도가 맥스로 인식되고 있고 파워도 11.5와트로 제한되어 있으며 KS와 같은 별도의 방역수저가 없어 썸 아래도 문제가 되며 또한 핫플러그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M.2는 파워 제한에 따른 성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더 높은 파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M.2-1A라 불리는 이 제한은 원래 M.2를 최초 제한한 회사에서 제한을 했는데요. 현재 M.2가 핀당 0.5A인 것을 1A로 늘려서 현재 11.5와트인 맥스 파워를 더 늘리자는 제한입니다. 이 제한에서 M.2-1A는 기존 M.2 대비 더 많은 파워를 소모하기 때문에 M.2-1A는 SXC 커넥터 길이를 다르게 해서 기존 M.2 소켓에 꽂았을 때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M.2-1A는 기존의 모든 M.2 폼팩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M.2-1A가 GEM5에서 정식 스펙으로 채택될지는 샤프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M.2의 스펙 현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GEM4 스펙이 릴리즈가 되었고 GEM5 스펙은 U.2와 마찬가지로 올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M.2는 U.2보다는 진행 상황이 조금 빨라서 현재 SI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은 EDSFF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DSFF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EDSFF의 명칭의 정의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작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앤드 데이터 센터 SSD 폼팩터의 약자로 써오던 것을 올해 엔터프라이즈 앤드 데이터 센터 스탠다드 폼팩터의 약자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EDSFF는 앞으로 SSD뿐만 아니라 CXL, NIC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폼팩터로도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SSD 폼팩터가 아닌 스탠다드 폼팩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DSFF 명칭 자체는 바꾸지 않고 의미는 확장시킨 좋은 장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EDSFF가 아닌 그냥 SFF 명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EDSFF와는 별도의 명칭이며 원래는 3.5 대비 2.5인치를 의미하는 스몰 폼팩터를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원에 대한 큰 의미는 없이 SFF 명칭 그 자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EDSFF의 스펙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렉트리칼, 파이, 채널 등 기초가 되는 스펙은 PCI-SIC의 PCI 베이스 스펙을 참조하고 있고요. 핀아웃, 파워, SI 등 좀 더 세분화된 회로 스펙 관련해서는 1009라는 스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EDSFF의 세 가지 폼팩터에 대해서는 1006, 1007, 1008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EDSFF 제품의 써몰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DSFF의 장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DSFF는 앞서 말씀드린 U.2, M.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대 70W까지 다양한 파워 옵션과 바이포, 바이팔, 바이16과 같은 다양한 레인 옵션 그리고 플러그와 리셉터클로 이루어진 U.2와는 달리 Add-in 카드 타입의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또 SSD에 LED가 내장되어 있어 서버에 장착하는 캐리어 구조가 단순해지거나 또는 캐리어 없이도 장착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버에 적용 시 1U 또는 2U 시스템에 기존 U.2 대비 보다 많이 장착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더 성능을 뽑아낼 수 있으며 SSD뿐 아니라 CXL, NIC과 같은 다양한 EDSFF 디바이스를 장착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대비 많은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DSFF의 최신 스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I 스펙이 GEN4, GEN5와 같이 제네레이션별로 발행되는 것과는 달리 EDSFF 스펙은 일반적인 버전업에 따라 리비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핀 시그널 스펙인 1009 스펙은 올해 3월에 3.0이 릴리즈가 되었는데 이전 버전인 2.0 대비 약 3년 만에 업데이트되었으며 PCI GEN4 및 GEN5에 대한 SI 류카어먼트가 추가되었습니다. EDSFF 스펙인 1007 스펙과 EDSFF 스펙인 1009 스펙은 올해 7월과 8월에 각각 1.2와 1.5가 릴리즈 되었는데 이전 버전 대비 각각 1, 2년 만에 업데이트되었고 크게 바뀐 사항은 없으나 파워 서말, 포맷 등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EDSFF 스펙인 1008은 작년 11월에 2.0이 릴리즈 되었는데요. E1.X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조금 커졌으며 OCP NIP과도 화환될 수 있도록 커넥터 위치가 올라가는 등 포맷의 측면 비교적 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릴리즈된 서머스 캐릭터라이저 스펙인 102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펙은 지난 6월에 처음 제안이 되어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에 릴리즈되었는데요. 다양한 EDSFF 제품의 서멀 특성을 에어플로우 인피던스 레벨과 서멀 레벨로 특성화함으로써 서버 제조업체가 적절한 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펙입니다. 먼저 각 폼팩터의 서멀 측정에 사용할 윈드터널을 정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디바이스가 윈드터널 안에서 얼마나 에어플로우를 막고 있는지를 에어플로우 인피던스 그래프를 통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에어플로우 크기에 따라 어느 온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서멀 레벨 그래프를 통해 정의했습니다. 이 스펙을 통해 다양한 EDSFF 폼팩터에 대해 일관된 한 가지 방법으로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으로 SSD 업체 및 시스템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삼성은 PCRC금이 순위와 재댁 등 각 표준화 협회 및 그 세부 워킹그룹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사안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고의 성능과 신뢰성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그 어느 회사보다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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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